안녕하세요 플라잉이듀입니다. 지금부터 함께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? 네! 좋습니다. 지금 분위기 그대로 공연 가보도록 할게요. 박수 주세요. 아마 이 노래 어린이 여러분들하고 엄마 아빠 다 아실 거예요. 저희 귀엽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아쉽지 않아요? 아쉬워요! 아쉬우신가요? 네! 그럼 지금쯤 나와야 될 말이 있을 텐데요. 그쵸? 괜찮아요! 에이! 에이 쿨! 에이 쿨! 에이 쿨! 아 제가 제 입으로 이 쿨을 하고 저희가 사실 마지막 곡을 준비를 안 했었어요. 근데 혹시나 그쵸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뻥이고요. 저희가 마지막 공연은 더 신나게 준비되어 있어요. 마지막 공연은 여러분들과 더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이 신나는 곡인데 저희가 내려가서 여러분들 손도 잡고 같이 뛰어도 괜찮을까요? 네! 네! 괜찮나요? 네! 왼쪽분들 저희 손 빠지면 손 잡아주실 거죠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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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